비가 엄청 쏟아지네 완전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차라비야 제발 좀 그쳐라 어제선 망고스티너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야 타임 투 잇 브렉퍼스트 투데이 브렉퍼스트 망고스티 이야 맛있겠다 브렉퍼스트 온리완 런치 온리완 디너 온리완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거는 못먹고 왔습니다 꼭다리를 띄라 꼭다리 꼭다리 땅갈 꼭다리 땅땅 오케이 야고 부시 으아 야옹 오케이 오펜 해봐 오펜 해봐 오펜 드디어 하얀 열매가 나왔습니다 껍데기는 절대 먹으면 안됩니다 으윽 으윽 이상거야 조심해 BE CAREOFUL 맛있겠다 굿 많이 먹어 두개 먹으면 안돼요 한개만 먹어 한개 온리완 셸 샐라맛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얌얌 짭짭 맛있다 천상의 맛이야 오늘의 아침 방가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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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리완 유인 두개 먹지마 온리완 두개 먹으면 살찐다 한개씩만 먹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닦다고 옳지 힘나놨다가 어디서냐 이야 드디어 날린이도 방고스틴을 빨리 가라 아 릴리완 오케이 일 에이 우와 우후후 자 아침식사 끝 가게로 출근하자 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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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망고스틴 하나 먹고 출근합니다 저는 차타고 안갑니다 또 걸어서 갑니다 어 이거 뭐고 야씨 내일 아침에 이거 먹어야 되겠다 아 뒤에 보이시죠 길거리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굶어 죽을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바나나 따먹으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오늘 따먹자 내일 아침은 바나나야 바나나 가자 가게로 아 시원하다 제가 살고있는 빌리지입니다 이야 스트릿이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빌리지 밖에만 나가면은 거의 이 꽃잎팔 이 꽃잎팔 이 꽃잎팔 이거 마사지 받을 때 발 씻을 때 딱 동동 뛰어 주는 꽃잎팔입니다 꽃잎팔이 이름이 넉자인데 이야 이거 최고급 세단 뭐야 이거 바랑가이 마리바고 이야 이거 옛날에 그 삼리빵차 호빵차 그 생각나네 삼륵차 이야 한 40년만에 보는 것 같아 삼륵차 이 까분쩍한 골동품이야 이거 한국가서 팔 뭐 비싸게 팔리겠네 이 차 이거 골동품 배야 너 거기서 뭐하니? 아 아 오줌차 오줌차고 있어 아 아 이거 신성한 나무여서 오줌차 왜 올라가서 오줌을 타냐 야옹아 아 진짜 무섭지 뛰어내려니까 잘가네 잘가라 바이바이 아 엏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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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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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